네 오늘의 시선시간 오늘은 제주 평화의 인권연구소 와세 신강협 소장과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음이 좀 납니다. 제가 옮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구나. 그런데도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꼬리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풀어볼까요? 오늘은 세부적인 이슈보다는요. 제가 인권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권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볼까 해서 오늘은 지역 개발 관련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인권적인 이야기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겸사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원적인 이야기 쪽으로 오늘 좀 가져가실 것 같은데 개발 분야 그다음에 인권을 좀 연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항상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소지들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양적 성장을 이뤄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질적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이 많이 희생되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나오는 화두입니다. 네. 이게 조금 크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 상태에서 지금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종속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국가였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경제적인 종속이 조금 가속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경제적 종속.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여지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 문제가 지금 제3세계라든지 중진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하고 특히 이제 MDG라고 해가지고 세천년 개발 계획이라든지 SDGS라고 지속개발 가능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전부 다 이제 빈곤 문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형태니까 이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그러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다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개발 문제 발전의 문제와 인권의 어떤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제주지역이라든지 한국 내에서도 이런 지역개발 특히 이제 국가개발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들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했는가. 단지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인권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경제 종속 얘기하셨는데 그런 오해들 많이 하죠. 지금 저개발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능력 때문에 혹은 사회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종속이 되다 보니까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들이 만들어진 그런 탓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을 외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한 자본의 이익이 많이 귀속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자원부국이면서도 저개발 상태, 최빈국 상태로 놓여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독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침탈했던 나라들의 자본에 의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식민시대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경제성장,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양적인 성장은 커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적성장, 그 와중에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인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개발사를 제가 쭉 한번 이번에 기회가 돼서 훑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세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최초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발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쭉 만듭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정부들이 굉장히 국가우선주의, 국가 전체의 발전 목표를 향해서 국가가 청약하는 체제, 거기에는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체제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전 지표, 그다음에 자본의 성장들을 주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별적인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된 역경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희생시켰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노동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집단체제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 재차도 굉장히 위협받으면서 그 개발 정책들에 대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체계가 1987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게 되죠. 네. 5개년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다들 교과서에서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작년 정부 때 시작이 됐던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쿠데타로 집권을 하면서 그걸 이어받아서 굉장히 속도감 있고 아까 말했던 권위주의 방식으로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공과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공이 있다는 분들도 인권을 희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고 지역사회로 갖고 와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다른 지역사회는 저희가 잘 모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지역사회의 개발사가 사실은 그런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주지역에서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개발사업 특히 이제 90년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조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역 개발은 대체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주도로 거의 국가주도고 지방자치단체주도인데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자본들이 보통 외부 자본들에 그래서 이제 낙수효과라고 하죠. 이제 개발의 어떤 부수적인 어떤 이익들은 도민들이 누리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제주지역을 개발해서 관광을 개발해서 얻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그게 이제 국가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그 투자했던 투자자본으로 이전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요롭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통 대충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생산했던 어떤 부가적인 가치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제2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조금 더 어쨌든 경제적인 발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제2공항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 그 제2공항 얘기할 때 한 반대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에서의 실질적인 조수익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조수익. 관광사업에서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제가 전해봤던 데이터는 그런데 조수익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조수익의 3, 4배가 높습니다. 우리는 1,5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항을 더 지어서도 관광객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의 조수익이 나고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의 부가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수혜자로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지금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 제주 지역의 개발사를 보면 과거부터 국가나 혹은 대규모 자본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개발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 물론 예전에 비하면 정말 풍요로워진 것은 맞긴 하지만 생산된 부가가치가 제대로 분배가 된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 제대로 분배가 됐으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벌써 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풍요도 풍요지만 일단은 이 풍요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초과 이익을 우리는 과연 추구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예전에 우리가 수렵 원시지상을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수렵이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기후위기도 있는데 우리가한테 적정한 정도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와 살거리를 정도 하면 초과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초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초과가 돼 있으면서도 여전히 빈곤함을 느끼는 거고요 관광도 뭐냐면 이제 관광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투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관광 파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 지역 안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생계를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너무 초과 이용 착취되는 그런 현상이면서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을 더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개발 정책도 지금의 삶의 질 균형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는 안 돼 더 확장해야 돼 더 경제 개발해야 돼 이런 쪽으로 좀 나가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뭔가 빈곤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을 증진시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부는 계속 높은데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간 초과적으로 물질적인 물을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맥락이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그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제주 사회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언급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예전에 탑동 매립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주도에서 주민들이 1차 매립하고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동의한 측면들이 있는데 2차 매립을 하면서 굉장히 땅이 넓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우리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집단지성으로는 바라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어떤 이런 개선은 좋은데 그걸 과도하고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진 넓어진 땅은 그 개발업체에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수 투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형태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과 의사결정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보장 안 되고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민의견들이 무시되기가 쉽상인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발전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사실 개발정책이 예전에는 개발은 곧 발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은 조금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된 것 같고 이 발전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체적인 판단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주 지역의 개발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좀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태까지 잘못되어온 개발 방향이 제2공항에도 그대로 도입이 돼 있고 이것도 결국은 제주 도민의 주체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지사 면담할 때도 요구를 했지만 주민투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절차이거나 행정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치적 의미가 있고 그런 정치적 의미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못해?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을 점점 주체로 인정을 해주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줄 수 있는 주민투표는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결국 주도는 국토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국가의 이익이 곧 주민의 이익이다라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에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일괄 삭감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생산된 부가가치를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익을 기숙받았다고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30%, 40%? 다른 자립도가 60%, 70%밖에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국가의 세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너네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견 수렴, 그런 주체성과 주민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그런 개발,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아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발전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삶에 복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발전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발전의 권리라고 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짧게 얘기해 드리면 국제인권규범 쪽에서는 이거를 그냥 발전이라고 쓰면 너무 오해가 많아서 인간 발전이라는 말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발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인권이라든가 삶의 질, 우리가 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도를 위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 총 생산지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 행복지수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 행복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제2공항은 예로서 얘기를 하신 거지 말을 하신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발전, 제주도민의 발전권 지금 말씀하셨던 발전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제2공항 관련해서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선택에서는 이제 반대가 좀 우선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아주 우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시그널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주체성을 또 축소를 시키죠 동서를 갈라치기 하고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유리한 형태로의 통계자료를 계속 해석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행정이든 국가든 개발을 하려면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그치는데 유리한 통계자료를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규정짓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도 우린 유리하니까 갖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향후에서도 제2공항이 생긴다고 해도 지역 분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긴 후에도요? 그렇죠 생긴 후에도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욕망들이 투여가 됐고 그것들이 이제 여론이라든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 도민의 주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발현됐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정해공기지 할 때도 강정해공기지를 들어올 때 국가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다가 경제발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도 뭐가 있냐면 제주도 정책에 보면 마을 회복 공동체 회복 사업 못 적으셨습니까?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고 왜 붙여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해공기지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고 골이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갈라놓는 방식의 사업 결과물을 내놓는 게 과연 제주도의 미래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과연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2공항을 강정은 기 일어났던 일이었었고 물론 지금도 진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제2공항도 똑같은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인권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일본에서 댐을 하나 건설을 하는데요 건설을 하는데 한 5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을 주민들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죠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다 설득시켜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알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급하게 가면 설사 그걸 만들어놔도 주민 불편이 생긴 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급하죠 그래서 반대의견이든 찬성이든 뭉개고 가는 형태가 되고 이 뭉개가 가는 형태에서 제일 최악인 것은 주민들 간에서의 반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건데 인간적으로는 뭔가 좋은 거 생긴 것 같은데 아 저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간의 감정 대립이 생기면 공동체가 깨지거든요 예 그게 삶의 질 하락으로 가져온다는 말씀이신 거 그런 원칙들이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너무 급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좀 모아지고 동의가 좀 되는 방향들로 계속 과정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2공항 문제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더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있긴 할 겁니다 방향에 대한 탈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광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